방법을 이야기합니다. 첫번째, 약속을 잘 지켜라. 두번째, 고맙다는 평안을 자주 해라. 여기는 볼 것이 없어. 얘는 식당. 볼 것이 없어요? 아, 볼 것이 없어. 식당만 있잖아. 식당. 아. 아. 다른 곳. 다른 곳이 많으니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621호 고창만여 연간 1초 3천원을 출발하여 탈내여. 유럽연합 100전목격 집행부연패는 전주시간으로 27일에 비전기기 고프로블럭을 쓰고 마치고 기회가 되었습니다. 이게 다 단풍나무야. 단풍. 가을되면은 열고불고 울고불고 단풍이 싹들어. 오... 쌍붕? 아 단풍. 단풍. 오... 네네네. 오색 단풍. 철의 단풍. 아 가을에. 가을에. 네. 아 중국에 뭐요? 맞아요? 아. 오... 그때 되면은 중국,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와. 오... 중국 사람도? 아 중국 사람도 많이 와. 네. 저래가 많은 관광들을 보고 자네 성빈 enviria가 deaf니다. 한 gözال은 저에게서 더 많고 가게睬다고, repertoire 위기 도구를 숨기는 수능 중. 오렴의 후보로 등의 깨닫은 주인단이 형체으로 하겠지 않았다.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? 케이블? 케이블카 케이블카 이렇게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거 또 있어요? 여기 있죠 거기까지 가? 아니요 걸어 걸어서 그래요 거기 가서도 많이 걸어 많이 걸어요? 어 거기까지 갈거냐고 여기는 이 밥먹는 식당 밖에 없죠? 식당 없어요? 식당 있어? 겁나? 밥 먹었냐? 먹었어요 먹었어요? 네 여기는 볼것이 없어 그리고 식당 볼것이 없어요 아 볼것이 없어 식당만 있잖아 식당 아 아 이날 보다 긴 기억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